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서학개미가 들면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이수율을 국내로 돌리기 위한 유턴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골자는 외화 상품을 늘리는 건데 1년이 지났는데도 성과가 부진합니다. 이수연 기자입니다.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대폭 늘어난 가운데 해외에 투자할 수 있는 국내 상품군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외화 표시 MMF와 해외 주식 ETN 도입을 통해 해외 주식 직접 투자 수요를 국내로 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서학개미의 유턴을 위한 대책인데 1년이 지나도록 이 같은 상품들은 시장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외화 MMF에 대해 새로 도입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해외 사례 등 제도 구조에 대해 아직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자산운용업계는 원화보다 경쟁력이 높은 달러나 신흥국 통화를 기반으로 한 외화 MMF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기존 외화예금보다 금리가 높은 외화 MMF에서 추가 수익을 거둘 수 있고 외화 투자 상품군의 폭이 넓어집니다. 해외 주식 투자가 사생 최대 수준으로 늘어나며 외화를 예치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한 수요도 높지만 제도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반면 해외 주식 ETN은 지난해 제도 기반이 마련됐는데도 아직 업계에서 상품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신상품 공급을 확대하여 시장 참가자의 효율적인 투자를 지원하겠습니다. ESG 관련 지수 상품 등을 확대하고 해외 소수 종목형 ETN, 주식형 액티브 ETF 등 시장 니즈가 많은 상품을 활성화하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투자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탄력 있는 신상품을 내놓기에는 금융당국과 업계가 역동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수연입니다.